BMW 역사선 가장 성공적인 모델, X1 국내 출시 오토트리뷰 뉴스팀 BMW 코리아는 2월 26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프리미엄 컴팩트 SAV-IN 2세대 ZU X1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 BMW X1은 2009년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80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컴팩트 SUV 시장을 개척하며 3호 시리즈와 함께 BMW 역사선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뉴 X1은 이전보다 강인해진 디자인과 넓은 공간을 갖췄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동평행 주차 기능 등 프리미엄 옵션들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또한 최신 엔진과 효율성이 최적화된 인텔리전트 4륜구동 BMW X-DRIVE 시스템 개선된 공기역학을 통해 한층 더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BMW X 패밀리의 전통을 계승한 자체 디자인 뉴 X1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이다. 53mm 높아진 전고와 23mm 넓어진 전코 그리고 더욱 굵어진 키드니 그릴은 이전 세대보다 강력한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전면부 디자인의 경우 나팔 모양의 힐 아치와 키드니 그릴을 향해 X자 모양으로 집중되는 라인은 도로를 응시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X모델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다. 후면 역시 지붕에서 자체 뒤쪽으로 이어지는 쿠페 형태의 날렵한 라인과 트윈 테일 파이프를 통해 더 역동적으로 변모했다.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움 함께 갖춰 실내는 BMW만의 전형적인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과 파워풀한 SAV의 특징을 결합해 BMW의 핵심인 운전의 즐거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계기판 패널의 평평한 표면과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진 센터 콘솔은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촬영의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조작 버튼들은 고품격 재질로 마감되어 있다. 특히 이전보다 높아진 차체 높이를 바탕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앞좌석 36mm와 뒷좌석 64mm 더 높아진 시트 포지션으로 운전 시 최적의 전방 시야를 제공하며 뒷좌석 무릎 공간 또한 이전보다 37mm 늘어나 상위 모델인 X3와 견주어도 편안한 탁승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트렁크 용량도 85리터 증가된 505리터로 동급 최대 용량을 자랑하며 40대 20대 40의 분할식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적재 용량이 최대 1550미터까지 확장된다. 또한 트렁크 바닥 아래에도 100리터의 추가 수납 공간이 제공된다. 최신 엔진과 새로운 XDR-IV 사륜구동 시스템 2세대로 진화한 유 X1의 새로운 디젤 엔진은 터보차저 기술과 함께 솔레노이드 벨브 인젝터가 내장된 커먼 레일 연료 직분사 장치를 통해 견인력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새로운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부드럽고 역동적인 기어 변속은 물론 효율성까지 갖췄다. 2리터 신형 디젤 엔진이 장착된 유 X1 XDR-AV-20D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포크 40. 8kgm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이전 세대에 대비 6마력 20kgm 향상되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데 7, 6초가 걸린다. 성능 향상과 함께 효율성도 갖춰 복합 연비는 140kmL 도심 12, 6kmL 고속 16, 2kmL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0gkm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엔진과 더불어 뉴 X1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BMW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 XDR-AV-E 기술을 통해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한다. 새로운 BMW XDR-AV-E 사륜구동 시스템은 도로 및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최고 수준의 접지력과 안정성을 발휘하고, 퍼포먼스 컨트롤 기능을 통해 호너 주행 시 브레이크와 엔진 출력에 자동으로 관여해 오버스티어 또는 언더스티어를 신속하게 제어하는 한편 역동성을 향상시켜준다. 특히 XDR-AV-E 사륜구동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전, 후 동력을 가변적으로 배분해 안정적인 드라이빙 성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BMW XDR-AV-E는 DSC 센서가 차량의 다양한 주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전자적 연산을 통해 정확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전자식 제어 방식 채택을 통한 빠른 반응으로 보다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된 BMW Efficient Dynamics 공기역학 성능도 체계적으로 향상됐다. BMW 키드니 그릴의 에어플랩과 전면부 하단의 공기 흡입구는 냉각 요구량이 적을 시전방부의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차단된다. 전방에서 유입된 공기를 정교하게 정측면 패널 뒤쪽으로 유도하는 에어커턴 기능을 통해 바퀴 바깥을 지나도록 하면서 난류를 감소시킨다. 또한 부드러운 하체 패널링, 앞바퀴 힐 아치의 에어디플렉터, 그리고 루프 스포일러와 수직 에어로블레이드가 장착되어 있어 차량 후방부의 공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이와 함께 BMW 그룹의 Efficient Lightweight 기술을 통해 차체 구조와 셰시 구성 요소를 위한 재료들을 지능적으로 혼합해 최적의 차량 중량, 균형과 함께 증가된 민첩성과 감소된 진동, 강화된 안전성을 더했다. 고급 엑스 패밀리에서 이어진 프리미엄 기본 옵션 이번에 컴팩트 SAV 최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었다. 3호 시리즈에 적용된 동일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보다 직관적인 시야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Parking Assistant 기능을 기본 장착해 스티어링을 자동으로 조종함으로써 운전자는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6호 X1에는 태양광과 매우 유사한 밝은 백색광을 내는 상, 하향 등의 풀, LED, 헤드라이터와 LED, 주간주행 등이 기본 제공되어 야간에도 선명한 시야가 확보된다. 4호 시리즈에 적용된 동일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함께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와 2존 자동 에어 컨디셔닝,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후방 카메라, 전, 후방 주차 센서와 파킹 어시스턴스 8, 8인치 고해상도 컨트롤 디스플레이와 TV 기능이 포함된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적용되어 손을 대지 않고 트렁크 아래로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편리하게 전동식 트렁크를 오픈할 수 있다. 이외에도 7개의 스피커와 205W 출력의 앰프로 구성된 하이파이 라우드 사운드 시스템,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를 통한 이머전시 콜, 텔레 서비스 예약 콜, 긴급 출동 서비스, 배터리 가드 서비스 BMW X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7개의 스피커와 205W 출력의 앰프로 구성된 하이파이 라우드 사운드 시스템,